여총! 시원! 열병부대 차렷! 열병행진! 정대단위로! 한표시병 보리로! 악릴무상추생식이 정되는 직선으로! 제1선정대! 무릎! 보라! 전을 받습니다! 오케이! 청! 앞으로! 닭! 만고의 전설적용 미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을 따라 하늘의 눈돌아말리를 해치며 강도일제를 타생하고 조국광복의 세범을 나눠온 당일혁명추사들의 불부력증용신을 가슴 깊이 새겨주며 도모당당히 나아가는 열병대원들! 백두산 장군들의 손길 아래 백두산 장군들의 손길 아래 대방부 극처럼 복잡한 속에서도 우리 혁명무력이 항일의 핀나는 전설을 끝끝이 계승한 정규무력으로 강화 발전된 것은 주체적 본군사의 특기한 역사주록 사전입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명감이 돼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반가리 결사전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이재를 꼭 부러뜨린 승리자들의 대로가 지축을 올리며 나아갑니다!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의 금위부대 정대들이 자랑찬 군기를 대화 앞에 휘날리며 늘어서고 있습니다! 멀쩍의 부대에 진격의 화살로 명성통신 금지를 안고 김철이 육군소장을 손들어 힘차게 나아가는 금위서울제 3호병 하단 열병정대! 서울의방 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대전해방 작전에서 미제 침략군 24사단을 완전히 포위성일하여 현대 포위전을 빛나는 모범을 창조한 근위 서울 김책재 4호병 4단 열병정대가 김광철 육군소장의 인설하에 나아갑니다! 날강도 미제를 무찔러 멸망의 함정권에 쳐놓은 유흥 많은 부대 전통을 끝없이 빗려 나갈 기세도 높이 전투를 육군소장을 손들어 나아가는 금위강권제 2호병 4단 열병정대! 적들이 물폐방우손이라고 자랑하던 낙동강을 돌파하고 극전장마다에서 승리 진경로를 앞장서 열을 제깬 금위제 6호병 4단 열병정대가 이경철 육군소장의 뒤를 따라 열병광장을 누벼갑니다! 탈백산 줄기의 산발대를 주름잡으며 자랑찬 전파를 올린 동부산악의 맹허부대 안동 최춘국제 15병 4단 열병정대 김시남 육군 대조가 대회 선두에서 나아갑니다! 지난 초국해방전쟁 시기 괴뢰주항청 꼭대기에 제일 먼저 공화국 깃발을 티날린 금위서울 유경수 제 백공호 땅크사단 열병정대가 리성북 육군소장의 인선하에 나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투명령을 높이받들고 하룻밤 사이에 백여리를 강행분하여 대전해방 작전에서 빛나는 위운을 세운 근위 리훈제 18병연대 근위병들이 이국철 육군 상자를 선두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전법으로 싸워 단 4척의 오래종으로 미지의 충순양함을 수장해버리고 세계 해전사의 유리없는 기족을 창조한 금지와 자랑이 김성호 해군대자가 인솔하는 근위 제 2 수상한 전대 열병대원들의 얼굴마다에 어려 있습니다! 김종남 항공군 상자를 선두로 하는 근위 제 56 김기상 영웅추격기연대 전투비행사들! 이제의 공중 우세를 추풍낙엽으로 만들어버린 전하의 근하나처럼 용적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갈 맹세트 높이인 나아갑니다! 포항의 열여섯 용사들을 배출한 근위 제 19병연대 열병종대가 용전사들의 위운이 숨인 군기를 펄펄 시나리며 인진력 육군중자의 인솔하에 열병광장을 누벼가고 있습니다! 손우철만 육군중자를 선두로 나아가고 있는 군위 제 14병연대의 근위병들! 깨담한 습격전과 통쾌한 매복전으로 침략자들에게 무리죽음을 남긴 자랑찬 전통을 가진 부대입니다! 삼오일 고기를 15분 만에 달아나고 결사적으로 지켜낸 유탄요웅들의 조국 수호정신은 리철진 육군상좌를 선두로 한 흔히 제 86병연대 군인들의 심장 속에 세차게 맥덩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포병무력의 모체로서 최고 사령부를 결사 포위하기 위한 대공 방어 전투들에서 채운 명적 위원은 오늘도 군위 제 19고사 포격료단 지휘관 박명송 육군 상좌와 군위병들의 결사움이의 신념을 더욱 굳건히 다져주고 있습니다! 주체적인 기동 대공 방어 전법으로 비제 공중 기적두를 280여대나 쏟돌분 그날의 자랑찬 금지가 군위 제 23고사 포격료단의 최명철 육군 대좌와 열병대원들의 가슴마다에 자넘치고 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태원수님께서 1990년대에 첫 공화국 영웅으로 내세워주신 김광철 영웅을 배출한 역사가 있고 공로가 많은 군위 제 1보병사단! 고병사단! 지두일 육군 대좌를 선두로 열병대원들은 원수경멸의 기상드롭히 도도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공중전법으로 위제의 대형 간첩 비행기 BC-120을 탐방에 격추한 군위 제 1항공사단 열병정대와 14명 육탄 자폭 비행사들을 배출한 위대한 김종일 시대의 첫 군위 부대인 군위 제 60 추격기연대 열병정대가 김세용 항공군 소장과 최동철 항공군 상좌를 선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천하제 1명장이신 경리하는 최고 사령관 동기를 높이 모시어 승리의 전통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며 군위 부대의 차량관은 더 높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경리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 삼가 영광의 경례들이며 김명식 해군 상장을 선두로 나아가는 우리의 일당대 대병들! 조국 통일 대돈의 그날 침략의 해적선들을 모조리 검푸른 바다 속에 처박아놓고 김종은 형령 강군에 남해 함대 창설을 선포할 설 속의 신념과 기상이 차고 넘칩니다! 중종의 비행문을 새기며 김종은 비행대의 새로운 하늘 신화를 끝없이 창조할 맹세스 높이 김광역 항공군 상장에 인설하여 나아가는 명령한 전투비행사들! 우리는 당의 출격 명령만 기다린다! 경룡은 우리 비행사들의 전투기백이 열병광장을 진감합니다! 백두산 절세인들의 선길 아래 정의와 평화수의 억센 보금으로 무적의 핵철태로 강화 발전된 전략군 열병정대가 김일웅 전략군 소장을 선두로 나아갑니다! 김용복 육군 상장에 인설하여 지축을 뒤흔들며 나아가는 백수 작전군 열병정대! 경례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일단 명령만 내리시면 백두산 번개와도 같이 적들의 심장지에 멸적의 비수를 제일 먼저 꽂을 억센 의지가 소리빨칩니다! 백두산 호랑이 군단으로 명성 떨치는 제1군단 열병정대가 인민군대의 마다들군단답게 이대현 장군님의 선군혁명 용도를 대납장에서 빛내어갈 맨세드 높이 김송찬 육군 소장의 인설하에 행진해 나아갑니다! 우리 당의 군건설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도록 나가는 길에서 1당대 고호를 제일 먼저 추켜든 1당대 고향부대 제2군단 열병정대가 방두섭 육군 상장을 손들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성국 육군 상장이 입구는 제4군단 열병정대! 감히 선불질을 해대는 적들을 한방에 묵사발낸 연평도 포격전의 폐승을 소울풀바다로 이어갈 맨세드 높이 열병강장을 로도 쳐갑니다! 위대한 참군인의 재치가 뜨겁게 오린 선군의 산하 고성산과 더불어 인민군대의 충추군단으로 자라난 제5군단 열병정대가 양동훈 육군 상장을 손들어 나아갑니다! 당중앙위원회 뜨락을 지켜선 문전보초병인 구족의 제9실일 훈련소 열병정대! 백두산 호랑이들이 김명남 육군 상장을 따라 수령결성의 맨세드 높이 행진해 나아갑니다! 수고리의 서쪽 관문에 수령보이 수령사수의 방탄력을 높이 쌓아온 자랑찬 미움을 더욱 빛내어갈 억적의 신념을 안고 나아가는 최두영 육군 중장과 제3군난 열병대원들! 당중앙위원회 경위하는 최고 사림반농기께서 지펴주신 백두산 훈련 열풍 속에 인민군 쪽으로 첫 명포수 중대를 배출한 자랑을 안고 이 태석 육군 중장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제7군단 열병정대! 조국의 국경 대문을 지켜선 전처병인 제1선군단 제8군단 열병정대가 박수일 육군 중장을 선두로 지축을 올리며 행진해 나아갑니다! 김상영 육군 중장을 선두로 나아가는 제9군단 열병정대는 조국의 북부지대를 난궁불락의 요새로 만들어 경위하는 최고 사림반농기의 최상 최대의 믿음에 보답할 초래의 위기가 맥받칩니다! 감나무 중대를 비롯하여 백두산 절세민들의 명도 쪽 단위들이 많은 영광의 부대! 제10군단 열병정대가 김금철 육군 중장을 따라 나아갑니다! 이봉춘 육군 중장이 인솔하는 제12군단 열병정대! 조선혁명의 시원위원인 백두산기술계에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자라났습니다! 소도의 하늘에 김종훈 결사웅의 창벽을 억척같이 쌓아올릴 맹세트 높이 전진하는 평양지구 고사포병군단 열병정대! 그 손뒤에는 송서군 육군중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21세기의 첫 공화국 위험으로 내세워주신 김기봉 영웅을 배출한 제425훈련소 열병정대가 주성남 육군중장을 따라 열병광장을 누벼가합니다! 위대한 선군융장들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속에서 본기같은 기동파격부대 무자비한 빗으로 연마된 제108훈련소 열병정대와 제815훈련소 열병정대가 남진의 공격로를 맨 앞장에서 요로젯길 충춘한 기세도 높이 송영건 육군중장과 고명수 육군중장의 인수라에 오무당당히 행진해가고 있습니다! 소북통일의 대문도 포경이 열고 소북통일의 축포도 포경이 쏘아올린다는 서울의 의지를 않고 김광수 육군중장을 선두로 행진해 나아가는 제518훈련소 일당대 초병들! 포송일 육군중장이 이끄는 제806대 사단 열병대원들은 저국 소전과 사회직 한국건설 대전에서 위은 떨친 무대의 자랑찬 전통을 꿋꿋이 이어갈 굳은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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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광장으로는 최길영 육군 소장이 입구는 제46 보병사단을 선두로 최전년 초설을 금성출금으로 지켜선 5병사단의 열병종대들이 영기백패 기세총촌하여 들어서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최절망 전옥가에서 혁명의 총대 개그리의 총대를 억세게 철어잡고 초국의 안용을 지켜가는 홍군표 육군 대좌가 인솔하는 제9보병사단 열병종대! 경위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족두리 눈앞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천만한 까칠공군 초소까지 나아가시어 전초령대를 한품히 안아주신 병사사랑의 위대한 찰흙이 뜨겁게 오려있는 제25보병사단 열병종대가 전영학 육군 소장을 선두로 금지 높이 나아갑니다! 전쟁은 광고를 하고 하지 않는다는 백두리 용장의 가르치심을 뼈에 쪼아봤고 싸움 준비 완성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켜나가고 있는 제13보병사단 열병종대! 선두에 고인철 육군 대좌가 서있습니다! 경위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선군용도를 받들어 나가는 길에서 자랑 많고 위운 많은 부대의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나가는 제15보병사단 열병종대가 리정백 육군 소장을 선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에서 제시한 군력 강화의 3대 과업을 풀어주고 부대의 전투력 강화에서 눈부신 비약을 일으켜가는 제5보병사단 열병종대가 이동철 육군 대좌를 따라 행진해 나아갑니다! 지금 열병광장으로는 전군 김일성 김종일 지휴와 위협실현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는 각급 군사학교 열병종대들이 한창선 육군 상장이 인설하는 김일성 군사총합대학 열병종대를 선두로 너무 당당히 들어서고 있습니다! 경위하는 최고사령관 김종훈 동지를 명예학장으로 높이 모시고 당의 정치사상 강군화 로선을 앞장에서 실현해 나가는 인민군대 정치군 양성의 원정장 김일성 정치대학 열병종대의 선두에 차경일 육군 중장이 서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존암으로 빛나는 김종일 군사연구원 열병종대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실로 튼튼히 무장한 실존의 맹장들을 키워낼 결의하는 김종일 군사연구원 열병종대가 림태군 육군 소장을 선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해방 후 해군 무력의 핵심 골간들을 키워내므로써 주체적 해군 무력 강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김종숙 해군대학 열병종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며력적이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는 영광의 부대가 김종숙 해군 소장의 인설하에 광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운 김책 항공군대학 열병종대를 최용호 항공군 상장이 인설하고 있습니다! 성군 조선의 푸른 하늘을 이름직하게 지켜가는 하늘의 방패 당중앙 결성의 붉은 매들을 억세게 키워낼 맹세가 대우에 넘쳐납니다! 당과 수령을 앞장에서 결사옹이하는 혁명의 붉은 칼 오중흑형의 보이전사들을 키워내고 있는 김석봉 육군중장을 선두로 하는 오중흑 보이대학 열병종대 이에 대한 대원수님들의 품속에서 야전군 1군 양성의 원종장으로 강화발전된 림춘추 군의대학 열병종대 주수골 육군소장이 선두에 서 있습니다! 인민군대의 위동직한 여성정치일꾼들이 자라나고 있는 김일성 정치대학 여성정치일꾼 양성소 열병종대가 당의 정치사상과 강군화 실현에 뚜렷한 자국을 새겨가는 자단과 금지를 안고 김효냥 육군상의 뒤를 따라 열병광장을 행진해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위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품속에서 지난 70여년간 수천수만의 호랑이 지비관들을 키워낸 자랑을 뚫치며 황강철 육군종장이 이끄는 강건총학군관학교 열병종대가 어무당당히 전진해 나아갑니다! 경위하는 경위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숭고한 끝받도록 김종원 빨치산 지휘관들을 키워내는 군관학교 열병종대들! 차동일 육군소장을 선두로 하는 오진우 포병군관학교 열병종대와 기룡남 육군소장이 인수라는 최연기술군관학교 열병종대가 연여 방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류은철 육군소장이 이끌고 있는 최춘국 땅크 자동차병 군관학교 열병종대 강일빨지산들이 창조한 소령결사 위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 군대의 정신력과 전투력의 근본 원천으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온 포기한 전통으로 되었습니다! 주항군 육군 서장이 인민군대의 통신경 지휘관 양성기지인 최강 통신경군관학교 열병종대를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주국의 추국의 푸른 하늘을 믿음직하게 지켜갈 고사포병 지리관들을 양성해 내고 있는 김성국 고사포병 군관학교 열병종대가 진향숙 육군 상의의 뒤를 따라 행진해 나아갑니다! 고사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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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관학교 열병종대가 진향숙 항일의 경희대원 전하의 진해충대원들처럼 소령겨울 성일을 제일 생명으로 간직한 육탄 방패들을 키워내는 리에우를 쏠 호위종합군관학교 열병종대가 김석철 육군소장을 선들어 발걸음 드높이에 나아갑니다! 태양의 존암을 모신 김종일 인민 보안대학 열병종대 계급투쟁의 조니투사 붉은 맹수들을 키워내는 대학의 총대의 선두에는 최경춘 내무군 상좌가 서있습니다. 위대한 대군수님들과 경련은 최고령도자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도록 만경대의 혈통 백도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성근혁령의 기동 핵심골간들로 튼튼히 준비해갈 열이 더 높이 광장을 지나는 만경대 혁명학원 열병 정대 전국의 저행길에서 혁명학원을 세워주시고 혁명과 유자녀들을 사랑에 한품이 안아 나라의 역군으로 키워 선군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가도록 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께 성관 경의를 드리며 씩씩하게 나아가는 강반석 혁명학원 원하들 경의하는 온수림께 결싸웅의 총폭탄으로 준비된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한없는 행복과 기쁨이 얼굴마다 뜨겁게 넘쳐나는 남포혁명학원 열경정대 당과 수령을 부장으로 옹위하는 인민군대의 강력한 익축부대로 침략자들을 무자리하게 쓸어버릴 수 있는 주체적 민간 무력으로 강화 발전된 로농족이군 열병대 후 지금 광장으로는 평양시 로농족이군 열병대 후에 뒤를 이어 평안남도 로농족이군 열병정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전민 무장와 전국 요새와 방침에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나아가는 평안북도 로농족이군 열병정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주체적 화학공업기지들을 총대로 보이에 갈 의지를 과시하며 함경남도 로농족이군 열병정대가 씩씩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륙 전국의 어차 도 구나 동 강행군 시기 나난의 봉화와 송강의 풍화 김철의 호소로 온 나라를 혁명렬, 투쟁렬, 애국렬로 격동시켰던 함경북도 로동계급이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잡고 행진해 갑니다. 혁명의 진리, 계급투쟁의 진리를 총대마다에 새긴 황이남도 로농초기군이 인민군대의 익축부대가 돼서 조국의 선왕전선을 철벽으로 지켜갈 맹세를 안고 열병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의 인민규격대원들처럼 앞으로 반가리결사전에서 수도 평양의 관문을 한 목숨 바쳐 사수할 맹세를 안고 황이북도 로농초기군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항일의 불길 속에서 혁명적 민간 무력건설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해 주시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전인민적 전국가적 광위체계를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인들의 탄멸의 역적을 길이 빛내이며 조선혁명의 대로촌 박물관, 선군혁명의 변기창을 믿음직하게 보이에 갈 철속의 위지가 마리안강도 로농초기군 열병정대와 자강도 로농초기군 열병정대에 오려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정신 강원도 정신의 창조자답게 혁명의 청대를 억세게 틀어잡은 강원도 로농초기군 열병정대와 사회주의 조선의 힘장인 수도 평양의 서쪽 관문을 굳건히 지켜던 남포시 노농초기군 열병정대가 씩씩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1971년 9월 12일 붉은 청년군의대 장설과 더불어 혁명의 개주봉을 핏줄처럼 이어가며 우리 당을 결사옹위하는 선군시대의 참된 청년군의대가 될 불타는 결의가 열병대원들의 얼굴마다의 역력이 비껴있습니다. 지금 광장으로는 주치의 과학교육의 최고전당이며 민족한보양성의 원정장인 김일성종합대학을 선두로 한 각급해양노동초기군 열병정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영남산에 새기신 우리 장군님의 성부한 뜻을 심장에 새겨앉고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르르 보게 할 영남산 아들딸들의 신념의 함성이 하늘 땅을 증감합니다. 나라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최고전당에서 새세기 산업혁명의 개척자 선구자로 자라나고 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열병정대. 선군시대의 여성혁명가의 삶을 빛내어갈 불타는 맹세가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여성열병대원들의 갈글마다에도 영역히 비껴 그럽니다. 평양은 최고령도자 동지를 대학의 명예청장으로 높이 모신 그나큰 영광과 긍지를 안고 평양 건축종합대학 열병정대가 우리 당이 펼친 건설의 대본용기를 앞장에서 빛내어 나가는 앞날의 기둥감으로 억세게 차라날 맹세안고 힘차게 나아갑니다. 나라의 경공업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유능한 기술 인재들을 키워내고 있는 한덕수 평양경공업종합대학 열병정대가 발걸음소리 높이 광장을 행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축광장의 상공을 해갈으며 영쪽 항공군의 비행기 평양대가 날고 있습니다.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 따라 최후 승리를 반드시 이룩할 억척불균의 신용과 의지를 백다섯번째 태양절의 하늘과의 아로새기는 하늘의 결의사대의 영영한 우리 비행대들을 바라보며 공중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종훈 동지께 승리해보고 영광해보고를 삼가드리며 기계와 종대들이 뜻깊은 열병광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김성철 육군상장의 지휘차를 따라 광장에 들어서는 땅크 장갑차 종대 전철명장의 세라에서 역사의 모진 시련과 온갖 도전을 짓붙이며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속붙여오는 백두산 대굴의 백승의 기상이 노도처 전진하는 저 기계와 종대의 무새출마 마다에 용서슴집니다. 이 장엄한 철의 대우를 바라보며 선군의 총대를 높이 지켜드시고 역사의 폭풍을 뚫고 자립족 국방공업의 발전을 위해 만난 시련을 해체오신 우리 수령민들의 업적이 그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눈을 겹게 절감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입니다. 위대한 수령민들께서 쉼없이 여우신 선군장정이 있어 우리 인민군대는 그 어떤 현대전에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우리식의 공격수단과 방호수단을 다 갖춘 무족의 강군으로 강화 발전될 수 있었습니다. 위민군대의 상징이고 무새의 주목인 무족의 철마들 원수 격렬의 함성인 양 대지를 물어 떳는 무새 철마의 도움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걷는 훈련길이 조국 통일의 열병광장과 있다 있으며 총대를 강화하는 데 우리 혁명의 승리적 전진과 사회지 조국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이 우리 근위병들의 심장의 외침입니다. 경위하는 원수님께서 지켜주신 백두의 훈련 열풍 속에서 우리민군대는 완벽한 실전능력을 갖춘 부족의 전투대여로 더욱 억세게 자라나왔습니다. 박종천 육군 중장의 지휘차를 손들어 열병광장을 누비가는 고병정대들 금시라도 시뻘건 불줄기를 내뿜으며 원수의 야속을 단순히 불마당질해버릴 기세도 높이 푸른 숲을 잃은 철가 대호들 도발의 본고지들은 성렬의 조준경에 잡아놓고 복잡이한 불배락을 안길 원수 격렬의 기상이 높이 주켜둔 강철포신들마다에 서리빨칩니다. 만일 적들이 우리의 땅 우리의 바다에 한쪽의 불꽃이라도 날린다면 우리의 포병 무력은 수십년간 다지고 다져온 끝없는 증오와 복수심을 포탄마다에 만장약하고 불소라기를 쏟아부어 비명질을 놈 아우성질 놈 항복소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모조리 죽텅쳐버릴 것입니다. 적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불바다포라고 벌벌 떠는 우리의 위력한 방사포들 경련은 최고 사령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의 손길 아래 우리의 포병 무력은 그 위력의 한계를 알 수 없는 축체탄 통일탄들을 장비한 멸적의 타격집단으로 강화발전되었습니다. 적들의 침략 전쟁에는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우리의 존엄을 건드리는 자들을 초도 용서치 않고 무사비한 볼벼락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파격전으로 시도 없이 쓸어버릴 멸적의 기계가 철의 대음하다에 영소 숨칩니다. 바라볼수록 가슴 후련하고 배심 든든해지는 우리의 혁명적 모작력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파죽지세로 달려나가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식의 주체 무기들로 적들을 무자비에게 짓문게 버리려는 멸적의 기상안고 노도 켜나가는 기계와 동대들의 영영한 흐름은 천만 군민의 심장마다에 필승의 신념을 백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경축광장으로는 오금철 항공군 대장의 지휘차를 선들어 군중 로켓도 정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군중 로켓은 군중 로켓 등으로 군중 로켓볶음 군중 로켓의 보도 군중 로켓의 보도 오금철 항공군 대장의 지휘차를 선들어 군종 로켓토정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위적 국방공업의 역사에는 위대한 수령인과 위대한 장무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어 부어주신 애국의 녹과 숨결이 그대로 맥동치고 있고 격리하는 최고사령관 농지의 정력적인 용도의 손길이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첨단 무기들의 장엄한 흐름을 바라볼수록 강력한 자위적 전쟁 억제력을 가진 존엄 높은 선군조국을 세계의 령만 위에 더 높이 안아 올리신 격리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경로의 종을 금치 못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입니다. 최첨단 무기들의 장엄한 흐름이 역사는 총포성이 울리는 두 차례의 전쟁에서뿐 아니라 포성 없는 미중류의 가장 격렬한 전쟁에서 이룩된 전승의 기적도 알게 되었으니 진정 그것은 정리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만이 빛나게 실현하실 수 있는 세계적인 위협이며 강해병도를 받는 백두산 혁명 강불만이 뚫질 수 있는 승리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영한 전투비행사들이 이대한 수령임의 탄생 백다섯 돌수를 경축하여 백다섯이라는 숫자를 하늘에 새기며 또다시 광장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그 어떤 침략자들도 일격에 침묵해버릴 수 있는 강력한 타격집단 조국소의 억센 보금으로 강화 발전된 우리의 품종 로켓의 무력은 원수들의 정수리에 증오와 복수에 번개를 칠 최후 결전의 시각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군용장의 선길 아래 동방의 한 핵 강국, 세계적인 로켓 특한국으로 우뚝 섣붙여오른 선군조선의 위력을 떨치며 다정화되고 현대화된 우리의 전략군 로켓 청대들이 리병철 육군대장과 김문학경 전략군대장의 지휘차를 앞세우고 들어서고 있습니다. 조국 앞에 주놈한 시련이 닥쳐왔던 그 나날이 사주적 근이병이 되느냐 아니면 노예가 되느냐 하는 역사의 갈림길에서 사탕알이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총알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철의 진리를 밝히시며 조국 수호를 위한 전대 미문의 초인길에 단호히 나서신 위대한 장군님. 총대가 강해야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인륜의 자주적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착오한 신념을 지니시고 나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헌신의 사업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99년 7월 3일 우리 현명 무력의 중추를 이루는 주체적 전략로켓두근의 장사를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역사적 대옵을 이룩하시었습니다. 경위하는 최고 경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순구한 뜻을 받들어 조성된 정세와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주체적인 화력타격전 범죄를 밝혀주시고 성력적인 용도로 전략군을 소형화 정리라된 핵타격수단들을 갖춘 강력한 군정으로 강화발전시켜주셨습니다. 우리 당의 믿음직한 핵무장력 지상과 공중 해상과 수중 그 어디서나 지구상 한 끝에 있는 죽들까지도 어조리 차단하여 소성밀 타격으로 무자비하게 소멸할 수 있는 위력한 탄도로켓을 극진히 갖춘 우리의 전략군은 수중 결성의 제일 가능 핵보검, 조국 결사수의 핵보검입니다. 만약 날강도 미제와 그 죽어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핵탄두를 장착한 우리의 위력한 전략 로켓들은 무자비한 핵선제 타격으로 미국 본터를 포함한 침략과 도발해 본 것들을 순식간에 생전 불가능하게 초토화해 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위력한 핵선제 타격으로 돌아오고 나의 핵탄두를 dozens 진정 세계를 진감시킨 조선의 민족사독 대승리들은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우리 서국과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 소농높은 인민으로 내세우시려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소경님들께 삼가드리신 최대의 경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르신 행무력한 활기를 구람없이 고르시어 우리 서국을 세계적인 핵한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려 세워주신 것은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서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업적 중에 가장 고대한 업적입니다. 기상캐스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영광의 날에나 세련의 날에나 수령사수 수령웅의 기체를 변함없이 높이 주켜들고 축제혁명의 명력을 꿋꿋이 수호해온 영웅적 조선인민군. 김일성 결성의로 시작되고 김종일 결성의로 이어지어온 우리 협력 무력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김종일 결성의로 꾹짓힌 이어갈 충족의 맹세로 끌어본기는 김일성 광장. 주체혁명의 역을 백승위로 용도하시는 우리 협력 무력의 최고 사령관이신 경리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계시여. 선군의 우리 조국을 강할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주체혁명이오 사회주의 강국건설 위협은 필승불패입니다. 경축광장 상동의 비행기 평대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기양절의 하늘가가 부채살 모양으로 아름답게 장식되고 있습니다. 기양절 Kurtz